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는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심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심 총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기획통일하는 평가를 받습니다.